한번 더 끝까지 이거 다 닦아버리면 이거 다 닦아버리면 아깝지 않으세요 조금씩 큰 작업 남기시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은 못잡혀서 잘해 문 작업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시니까 조금씩 흔적 남겨서 해보시고 위쪽은 남기고 아래쪽은 다 닦고 뭐 그런식으로 신나로 다 닦으면 싹 다 껴버리니까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은데 여러 방향으로 해보니까 뭐라고 해야지 편하게 해 왜 안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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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모아